봄카페 다 한국말 써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일하러 온 다우더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거 저 유니폼인데 손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갈아보겠습니다 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딱 맞아요 안녕하세요 다우더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그맣게 한국 카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제가 오늘은 동카페 1일 알바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피 만드는거 배워볼건데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건 샷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에요 샷? 처음 봐요 카페에서 일을 한 번도 없어서 털어서 원두 가로를 템핑이라고만 넣어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나오고 오일을 반정도 넣으시고 다시 돌리시면 스틱이라고 먼저 붓고 아 이거 카페라떼인가요? 네 카페라떼입니다 일자로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러시면 로제타라고 하는 나뭇잎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배운데로 카페라떼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를 꼭 안 먹는거 같은데 아 됐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아마 서빙만 해야될거같은 느낌이 넘칠거같아요 오 딱이네요 그리고 우유를 망했네요 차이해보십시오 이것이 초보와 숙룡과의 차이네요 저는 오늘 서빙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손님들 오시면 일단 메르하바가 메르하바 메르하바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 호시 겔드네스 호시 겔드네스 메르하바 호시 겔드네스 메르하바 호시 겔드네스 호시 겔드네스 호시불듬 끝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손님을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시겠죠? 그렇죠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토키어로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내 렛츠체수리 아니 카페이 일보에 Lords 메르하바 메르하바 회원하소 기념을 하셔야 되세요 어... 전화가 많아서... 무슨 pairs는... 또 이런건? 체리 블러스 정리 체리 블러스? 네 네 8 체리 블러스 정리 어떻게 합시다? 네 idos 난 랍새가 많날래 랍스테이 랍스테이 너 이름이 뭐예요? 릴사 세민 호시 갈드니스 랍스테이 사만지 랍스테이 랍스테이 스파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랍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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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두를 집어 놓고요 뭐? 스프레스 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여긴 웃어 온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와 많은 시간을 달려가네 호나무 설국열차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싶다 보고싶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했네 오늘 커피 만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재밌는거 같아요 재밌으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오시네요 팬분들이 많이 오신거 같아요 구독자분들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카페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지트처럼 쓰는거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구요 취미도 그냥 취미만 가수 쪽 데뷔하셔도 될거 같은데 제가 했다가 망해가지고 그거 맞았죠 세대는 못쓰겠습니다 세대에다가 이거 써도 되나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카페에서 1일 알바 해봤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만드는 것도 재밌고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또 초대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큐에 있는 봄카페라는 카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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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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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